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내리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생에 걸려있는 그런 진로선택이나 직업선택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렇게 신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원이라든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대를 가기 위해 가지고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는 것이 서울대뿐만 아니고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4대 과기원 이탈자 작년 43% 급증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대와 약대를 가리고 재수를 한다. 아마 이 특성화대학 6곳은 그런 과기원이 포함이 될 겁니다. 국가가 특별하게 등록금 같은 지원을 하는 특성화대학 6곳 4년간 1024명이 떠나다. 의대 열풍 가속에 이탈이 더욱 늘어나다. 학비를 지원하고 병력특계도 효과가 없고 이공계 초호 개선 없이는 인력난 가정화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마지막에는 기자들이 기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구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스테레오 타입의 천편인률적인 그런 이공계의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기원의 한 교수님 말씀이 점점 많은 학생의 이공계는 연봉이나 직업 안정성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 대신에 노후와 연봉이 보장되는 의과대학에 가려고 반수나 제수를 합니다. 한 과학기술은 교수가 기자와 통화해서 이야기했다. 최근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관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체감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아주 진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공대를 포기하고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가지고 제수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이유가 결국은 이공대를 가 가지고는 직업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장례성이나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개인은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살길과 관련해서는 정확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과기현 이야기뿐만 아니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신입생도 의대 가자 올해 418명이 휴학하고 차퇴생도 3년 사이에 2.5배로 급증했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418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저는 이 추세가 멈추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서울대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대 열풍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자퇴와 휴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학부형들이 그렇게 아마 권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학부형들은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의과대학이나 약대나 이런 데를 졸업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를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얼마든지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이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공계를 선택해 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렇게 해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상호대조를 보면서 아마 자식들에게 20년 30년 앞을 보고 의대로 갈 것을 아마 권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업시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2, 30년 그런 엔지니어로 활동하더라도 그 대기업을 나오게 되면 전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좁은 거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영어권 국가 같으면 좀 훨씬 더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 가지고 날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기업에 엔지니어로 출발하게 되면 창업인학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60대 이후가 아주 깝깝한 거죠. 정말 깝깝한 거죠. 연금에 의존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부모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같은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 가운데 의과대학을 갔던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뭐 이공계를 가야 된다 이런 호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개인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됐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나았지만 지금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그런 상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는 굉장히 심각해져 있고 내수는 많이 쪼그라들어 있을 것이고 그럼 기업들 성장도 거의 정체가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자식의 앞날을 부모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대 열풍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이제 잘 알려진 그래프 인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휴먼 캡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금이나 본인이 축적해놓은 그런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예를 들면 금융시장이 좀 발전되어 있고 젊은 날에 좀 괜찮은 그런 연봉을 받을 수가 있으면 이런 투자나 이런 걸 해놓으면 이런 금융소득이 점점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적 자산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금융소득이 딜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한 개인이 누리는 총부의 수준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간에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명확한 것은 이 그래프거든요. 아무리 뭐 본인 똑똑하고 날렸더라도 25세 30대 35세 4세로 가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본인 휴먼 캡달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뭐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 살아보지 않더라도 그다음 뭐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휴먼 캡달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금융투자 같은 걸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 자체도 안 되게 되면 이제 많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 휴먼 캡달을 가장 여러분도 오랫동안 끌어갈 수 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의과대학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과대학 열풍 이런 그래프는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웹을 검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대 열풍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좀 고민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서는. 그래서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제 내수시장 자체가 정체가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제 계속 그렇게 뭐 이렇게 성장 고성장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